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말도 안 되는 사태들 때문에 나라일 하시는 정치인들의 비리들과 두 얼굴들을 보면서 더욱 분노하고 허탈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말은 바로 하셔야죠. 제 입국을 막고 모든 언론을 차단하고 일방적 세뇌와 선동을 통해 인민 재판하듯 한 사람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한 법무부의 어긋된 행정 조치는 대한민국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부당한 처사입니다. 저는 부디 이런 일이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한국행 그러니까 21년 동안 한국 땅을 밟지 못했던 유승준 씨인데 국내 입국 가능성이 일단 열리긴 했습니다. 오늘 법원의 판단 핵심은 그러니까 병역 깊이는 맞는데 비자는 내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까? 사실 이게 법이 적용되는 게 2017년 그 전에 지금의 제외동법이 아니라 과거의 제외동법법을 적용하면 사실 병역 깊이 이외의 플러스 알파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만 우리나라 입국을 검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뭐 병역 깊이 외에 나머지 불법은 없으니까 지금 이제 한국에 입국하는 걸 허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병무청 자문위원인데 병역 깊이가 그 당시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대한민국 청소년에게 많은 꿈을 줬거든요. 저런 청년이 정말 군대 가겠다라고 호언장담했다가 갑자기 쇽 미국으로 가는 바람에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게 항소심이에요. 이심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외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다시 상고를 할지 상고를 한다면 다시 파기환송한다면 재상고를 할지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어서 당장 입국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입국할 수 없는 건 아니더라도 20년간 이어졌던 유승준 씨 공방 중에 유승준 씨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건 이번에 하여튼 처음 나온 거네요. 두 번째. 2020년에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사물에 나왔는 게 유승준 씨에 대해서 재량 없이 무조건 입국을 검지하는 건 안 된다라고 해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했는 판례가 있고 그래서 LA에 있는 총영사관에서 그걸 한번 싹 들여다봤는 거예요. 들여다봤는데 들여다보고 난 다음에 아니다 유승준은 잘못됐다 이라고 해서 1심에 다시 LA 총영사에서 거부하니까 1심 판결 안 된다. 맞다. 총영사 처분 맞다. 그리고 2심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다시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는데 38세, 39세니까 입국하는 거 허용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유승준 씨가 계속해서 이렇게 입국 문을 두드리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제일 처음에 다루와 있는 건 제가 분명히 봤는 건 취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는 나와요. 그런데 지금의 유승준 씨의 입장은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냥 그쪽에서는 또 다른 어떤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해준다면 저희들이 그대로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냥 한국 오고 싶다. 이게 가장 큰 목적이다. 그렇게 유승준 씨 측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장 올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가능성은 열렸고 외교부도 어떻게 후속 조치를 할지 지켜보겠다는 게 유승준 씨 관련 얘기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좀 온라인 세계에 뜨거웠던 얘기가 있고요. 알겠습니다.